어제에 이어 9일 오전까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23명 늘어 10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에는 방문 판매업체에서 확진자가 10명 가까이 나오고 강서구 마곡동의 한 투자회사 확진자 역시 4명이 늘었습니다. 오늘은 9일까지 집계된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 현황에 대해 더 자세하게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강혜진 기자, 우선 9일 오전 서울시가 발표한 코로나19 확진자 역시 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9일 오전 10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 누계가 전날 0시 이후 23명 증가한 10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새로 파악된 환자 중에는 관악구의 건강용품 방문 판매업체죠. 리치웨이 관련자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누계 4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이 방문 판매업체 리치웨이에서 감염된 분으로 인해서 구로구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리치웨이 관련 집단 감염은 구로구 가리봉동 중국 동포교의 이주민 쉼터로까지 일단 번졌는데요. 쉼터 거주자 8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방문한 확진자의 구로구 54번 확진자가 쉼터 거주자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구로구 쉼터 같은 경우는 확진된 분들이 대부분 노인분들이라서 좀 더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를 보면 지역별로 계속 실시간으로 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서울시가 11시 브리핑에서 집계한 확진자 수를 발표하고 있는 과정에서 동작구에서 확진자 한 명이 또 추가됐습니다. 노량진동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인데 리치웨이 관련 접촉자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성이 지난 3일 리치웨이 확진자와 접촉 후 자가격리됐다 8일 동작구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오늘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방문 판매업체 리치웨이 현황은 여기까지 좀 보고 저희가 뉴스로도 계속 지금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서울에서 세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곳이 강서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에서도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어제 8일이었죠. 확진자 2명이 한꺼번에 나온 강서구 마곡동 SA투자회사 콜센터에서 9일 오전 10시 집계 결과 확진자 한 명이 또 추가됐습니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68살 여성이 신규로 발견돼 강서구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총 4명으로 늘어난 건데요. 현재 서울시는 콜센터 사무실 직원과 직원 가족 등 총 68명을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뉴스에서도 보도를 했듯이 확진자의 사무실이 있는 층에 다른 회사 직원 33명에게도 일단 검사를 받도록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콜센터가 이제 확진자 늘어날 때마다 좀 마음이 철렁하는데 또 이제 걱정인 게 지금 계약을 많이 했는데 어제죠. 서울에서 고3 학생 확진자가 다녀간 롯데월드, 롯데몰 이렇게 방역이 마무리됐다고 하는데 그 관련해서 추가 확진자가 혹시 발생했나요? 현재까지는 이 학생과 관련한 추가 확진자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중랑구 원목고 고3 학생의 경우 어제였죠. 서울의료원에 입원 후 재검사에서는 일단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초 이 학생은 지난 6일 두 군데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중랑구 보건소에서 양성을 확인했는데 어제 서울의료원에서는 음성이 나와서 현재 재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좀 집단 감염이 계속 늘어나면서 서울시에서 계속 늘어나면서 서울시가 무료로 하는 선제검사 대상자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무료 선제검사를 시작한 이제 그 첫날인 어제였죠. 무려 1000명이 넘게 신청해서 이번 주 신청 할당 인원을 모두 다 채웠다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 무증상자도 무료 검사를 진행하다 보니 신청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런 점들이 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9일 오늘 하루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서울시가 업체 운영 실태 점검과 방역 관리에 아무래도 좀 더 집중할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우선은 일단 지금 나온 이 방판 업체들 같은 경우에 더 다단계나 또 방문 판매시설 사업자, 실내 체육시설 등 서울 지역 7333곳에 방역을 서울시가 일단 권고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들 장소에서 집단 모임을 이제 하지 않도록 집합 금지 명령을 서울시가 내렸는데요. 또한 리치회와 같은 무등록 불법 영업장이 서울시역에 얼마나 있는지 지금 현재 알 수 없기 때문에 25개 자치구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무등록 업체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일단 지금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네 뭐 신천지 때와 같이 이제 현황 조사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혜지 기자 수고했습니다.